좋아요, 구독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3만 5천원에 20%요 23만 5천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자 오늘장 종가를 보니까 2%대 하락세가 좀 나타났고요 22만 4천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25만원까지도 받던 종목인데 전문가님 현대모비스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종목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것은 현대차에 대한 각종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대행하는 그런 업체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23만 5천원인데 살짝 빠졌습니다 종목을 매수하게 된 동기 시청자님 계신가요? 네 뭐 다른 건 없고 현대모비스나 현대모비스나 니들만 회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했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가 보네요 그래서 손족과하고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네 부탁합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약간의 방향성이 없이 행보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보면 거의 하단선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장이 안 좋아서 조금 약간 밀려주는 부분인데 거의 바닷건이다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내수가 상당히 부진하지만 글로벌 어떤 비중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인도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현대차에 대한 밸류이션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높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방식이 제조업 중심의 회기 전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현대차는 전기차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보자면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줄 확률이 많고요 그래서 최소한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하단선은 조금 더 열려있지만 여기가 바닥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반전이 된다면 추세선 상단인 약 25만 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당장은 아니지만 올라와줄 수 있습니다 이때 한 번 마디매매 전략들 필요해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 삼각선업량의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25만 원까지는 약간 추세매매 간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나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운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230원에 30%요 8,23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인데 우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7,19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는데 그래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AI 육성을 또 대선 공약으로 좀 내세운 상황인데 어떻게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폴라리스 오피스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피스웹 시장에 최고 강자하고 재빠르게 AI 쪽을 적용, 커스터마이징을 했던 업체이기도 합니다 종목은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근데 8,230원이면 한 달 전에 약간 매수 조금 하신 것 같은데요 매수하게 된 동기 같은 것도 확실히 또 있으신가 해서 물어봅니다 매수한 지는 지금 한 3개월이 넘었고요 아 3개월이 정도 됐습니까?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안 팔았어요 네 뭐 좀 더 갈 것 같아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그런지 더 갈 것 같아서 신고가는 뚜룩 신고가는 갱신하지 않을까 싶어서 놔뒀는데 네 뭐 계속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플라리스 오비스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보시면 조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고 있으면서 상승 시도를 하고 무너져 내리고 상승 시도를 하고 무너져 내리고 이런 어떤 흐름들을 말합니다 확실하게 매출로는 연결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 지배력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넓혀가기 때문에 이 추세 등각 추세선을 그어보면 계속해서 오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보조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자 얘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고 한 번 튈 때마다 이 일정한 진폭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진폭을 발휘하면 한 번 튀면은 대략적으로 100%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100% 올라주고 조종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100% 오르고 조종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100% 가까이 오르고 조종을 보이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이슈가 될 때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한 번 튀고 튀고 하는 건데 지금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번 급등했던 거 급등했던 거 3개월 단축이 됐죠 옛날에는 작년 7월 달에 한 번 급등했다가 어마어마하게 6개월 쉬었고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다시 한 번 주기가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쪽의 흐름들의 어떤 주도권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다시 한 번 시세가 폭발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AI 쪽 같은 경우도 트럼프에 대한 수혜주 반도체는 좀 애매하지만은 AI라든가 로봇은 약간 수혜주 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쪽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수과에서 좀 빠졌지만 가지고 계시면 한 번은 튀지 않느냐 최소한 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가져가신 전략들 좀 필요해요 도움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 대원 제약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8,900원에 25%요 네 대원 제약을 18,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5% 비중인데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17,250원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장에서 7%대 좀 하락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대원 제약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그 시청자님 제약바이오 좀 좋아하신가요? 또 사계된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이거 뭐 비만 패치로 뭐 좋다고 해갖고 아 비만요? 패치요? 네 네 네 내용은 좀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라파스하고요 대원 제약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 형태인데 경피형 약물 전달제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비만치료제가 있는데 비만약이 있는데 한 달 한 번씩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서 파스를 붙이면 되겠습니까? 선택하라면 누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임상을 해서 통과되면 비만치료제 시장을 석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가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이 라파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원 제약은 같이 공동 개발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라파스하고 같이 한 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스는 오늘도 올라갔네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리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니들은 많은 분야에서 피부 미용 기기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때도 주사를 다 못 맞히니까 욕을 하자 해서 하는데 일단 임상 기간이 약간 딜레이 돼서 수의를 못 받지만 비만치료제에서에는 제대로 라파스가 사실 제대로 딱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원 제약 같은 경우도 같이 공동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밀려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절반 정도까지 밀렸잖아요 거래량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매물 소화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욕심을 내서 보면 2만 원이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가져가시거나 쭉 물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져가시는 전략들 보이고 한 번 올라가고 지금 주봉상으로 윗걸이 달기 때문에 현재 이격 조종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슈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는 전략 최소한 2만 4천 원까지는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 약간은 대장주 성격이기 때문에 좀 더 약심, 욕심을 내시는 전략들 어떻게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물타게 하지 말고 그냥 거딩하면 되겠네요 2만 4천 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겠죠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 2, 3주 이렇게 걸리는 것 정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원익QNC고요 네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만 4천 9백원에 12%입니다 네 3만 4천 9백원에 매수를 하셨고 12% 비중인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3만 3천 2백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을 해서 전략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원익QNC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요새 트럼프가 밉죠?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트럼프 악재 때문에 원익QNC가 같이 전공정 재료업체 실리콘 관련된 쿼츠 어떤 식각 관련 공정에서 필요한 어떤 부품을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악재 때문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수급적인 요인이 좀 있지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약간은 최근의 악재 이런 것을 좀 약간 의전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가겠습니다 전체 차트로 보면은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조점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추세 가속선 부분들이 서서히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각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좀 더 오버시팅이 됐는데 이 조점의 영역이 지금 양봉이 약간 조점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이게 이제 조점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등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단으로 좀 하락을 좀 했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보이다가 2단으로 하락했는데 보통 2단으로 하락한 종목은 이 반등이 냉라인까지 반등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3만 7천원까지는 현재 냉라인점에 지금 해당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반등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매수과가 3만 4천 7,9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3만 7천원, 3만 8천원까지는 또 다시 한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만은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좀 이제 매도 시점을 좀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물타기 할 필요는 없고요 또 트럼프 확제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되려면은 약간 시간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비중도 오늘도 되기 때문에 지금 지켜봤다가 3만 7,8천원까지는 한 번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네. 3만 7,8천원은 뭐라 이거죠? 목표권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